0013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 은 은 동산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 가성소다, 염산, 액체염소 등의 무기화학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로 1954년 11월 설립된 군산, 여수, 음성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거점을 두고 있는 연결회사를 운영하여 글로벌 판매 확대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사업 다각화의 목적으로 2019년부터 음성공장을 신설 아산화질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의 염화수소, 2021년의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1954년 11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이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북 군산의 본사 및 공장과 전남 여수, 충북 음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서울 공장을 전남 여수 공장으로 이전하며 기존 서울 공장의 골프 연습장 및 아이스링크 설비를 구축하여 2013년 1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가성소다, 염산, 액체 염소 등의 무기화학 제품과 솔비톨 등이 있으며 사업부문은 CA 사업부와 골프 연습장, 아이스링크 등의 기타 사업부로 구분 재무 대시 가성소다 및 염산 등의 수요 증가 및 판가 상승 신규 사업인 아산화질소 설비 추가 증설 효과, 고순도 염화수소와 식품 첨가제 등 화학 제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두 차전지 및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가성소다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아산화질소 및 고순도 염화수소의 성장 신규, 이트 소재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백광산업의 시가 총액은 2,80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백광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89위입니다. 백광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4,491만 8,407주입니다. 백광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백광산업의 퍼은 12,97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23,98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3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32배, 4,7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원, 179억원, 27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1번지억원, 149억원, 217억원입니다. 백광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2번지 64%이고 유보율은 517.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